안녕하세요 박시현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지인댁에 놀러 왔는데요 한번 보실래요? 법법사 개인이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핑크, 핑크룹이죠 정말 예쁘게 물들었네요 수연 개인이 키우시고 판매도 하시는 거 그러세요 당인 이게 블루에프인가요? 캉캉 캉캉인지 공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임무근종이들 핑크용얼 오 아 얘는 오팔린하고 뒤쪽에 있는건 라일락이네요 뒤쪽에 있는게 이게 릴리패드 진짜 예쁘네요 네티지아잼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흑토이죠 녹비단 이게 샐러드볼인지 좀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이게 무슨 트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트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좋아하세요 흑토 앗 흑토